꽁냥! 꽁냥! 짝꿍이들 안녕? 오늘은 즉석 N행시를 해볼 거예요 화이트데이 화 화장품 뭐 쓰세요? 이 이렇게 피부가 좋을 수가 있나요? 트 트러블도 안 나시죠? 네 대 대박 이 이거 제품 알려줄 수 있어요? 짝꿍 짝 짝 짝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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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꽁꽁다리샤발 상균 상균이는 뭐든지 잘하니까 균 균디 팡팡 캔 캔 캔타입니다 송이 뭐예요? 다 다가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